이 팔을 뒤집어서 이렇게 잡아줄거에요. 그리고 먼저 여기를 감싸서 살짝 움직여볼거에요. 이런식으로 조금 움직여보고 이렇게 잡고 겨드랑이 껴서 앞에 잡고 앞에 잡고 그대로 체중이 이 팔이 내 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줘야해요. 그러면서 이마는 살짝 붙여주세요. 어깨는 힘 빼고 어깨를 앞쪽으로 이런식으로 앞쪽으로 당겨볼게요. 풀어주시고 힘 너무 세게 안하셔도 되요. 살짝 풀고 다시 살짝 풀면서 후 다시 살짝 당기고 풀면서 후 마지막 풀면서 후 천천히 내려놓을게요. 이렇게 저번에 다 되었어요. 이렇게 해야 되지. 이렇게 해야 될거에요. 이렇게 되면 살짝 뺀고있어요.